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웹캠 인스타360 링크2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제품입니다 저는 바라던 드론이라고 드론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2시간씩 예전에는 액션캠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해도 좋지만 화각도 좀 좋고 좀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캠을 가지고 웹캠 대용으로 사용했지만 어디까지나 액션캠으로 나온 제품을 웹캠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웹캠으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피곤해서 운전하는데 너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마다 뭐야 나 멈췄어 쟤 죽었어 이번에 인스타360에서 링크2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동하는데 카메라가 쫓아와줘요 그 각도가 얼마나 되냐 이 각도는 정말로 많은 각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캠을 사용하면서 이동을 좀 해야 되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음식을 만드는 걸 보여주던지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라면은 조금의 움직임은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앵글 끄트머리로 가게 되면서 혹은 앵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이 없죠 이렇게 쫓아주고 나를 가운데 도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활용성이 진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도 받아야 되고 손님이 커피를 시키면 또 커피도 뽑아야 돼요 커피를 뽑거나 그럴 때마다 앵글에서 제가 없는 빈 장면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짐벌이 달린 인사360 링크2 같은 경우는 저를 쫓아와주니까 커피를 뽑으러 갈 때 커피 뽑는 모습도 담을 수 있고 다시 와서 이야기하다가 계산하러 가야 될 때 계산하러 가는 그런 모습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활용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 움직이는 거 싫은데? 그러면 손바닥 한 번만 딱 펴주면 저기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여요 깜빡깜빡거리고 나면 쫓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손바닥을 보여주면 바로 얼굴을 트레킹 해줍니다 얼굴 트레킹을 해주는 거라 어느 각도로 어떻게 순다 해도 이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버츄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스노우 카메라 아시죠? 아니면은 필터가 들어간 카메라들 틱톡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액션5 프로를 같이 두고 있는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손에 갖다 대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쫓아오게 하고 버튼을 누르고 멈추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손바닥만 보여주면 되니까 인식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버츄 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어요 설치를 안 하고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C타입 케이블로 그냥 꽂아서 인식을 하고 인식한 카메라를 설정을 하면은 그냥 바로 액티브 트랙이 됩니다 쫓아오는 카메라가 돼요 뭔가 프로그램을 깔고 설치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C타입 케이블만 꽂고 웹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손바닥을 펴면은 쫓아오고 손바닥을 펴면은 안 쫓아오고 이런 것들을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은 설정을 넣어서 뒤에 블러 효과도 넣고 그 다음에 얼굴도 예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끄면 그냥 C타입 케이블만 꽂아서 사용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C타입 케이블만 꽂아서 사용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실적인 모습과 액티브 트랙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멈추게 하는 것도 되고요 다시 쫓아오게 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자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액션캠에 비해서 화각이 좀 좁을 거 안 좁네 화각이 좁진 않죠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촬영이 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을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찍을 때도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얘기하다가 뭔가를 가지러 갈 때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카메라기보다는 웹캠이지만 웹캠으로 사용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지금처럼 웹캠이지만 이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거리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넓은 화각이 나오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활용한다 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뜻하지 않게 보여주기 싫은 게 옆에 있다 누가 탔는지 보여주기 싫다 그럴 때 이런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서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웹캠으로 나왔기 때문에 삼각대에서 분리하고 이거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웹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춰주시고 웹캠 대신 웹캠이 있는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웹캠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웹캠은 웹캠으로 써야죠 지금처럼 웹캠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없이도 쫓아오는 짐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깔면은 지금처럼 블러 효과와 얼굴 이쁘게 하는 거 그런 효과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 없이 쫓아오는 것만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웹캠에 관심이 있거나 웹캠을 구입하셨거나 웹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2024년 12월 26일 바랐던 회원으로 함께하는 분들은요 Just do it cyber talk 넝 넝 넝 나잇 수홍 넌 전후 꺼 뽀긋 FB dragon 내려놓은 청영 대성호 김정규 제일 누수 탐지 공사 구태환 민강 라이프 인조 시라입 김우돈 졸랑졸랑 다행 썸놈 리어쥬니 신경기의 마징어니 쇼 아이고야 낭만산 대장들아 계속 김영원 매직이 잡더 판백산 What the fly 드롬 묘치 엠성 공성 멍 때림 한라산 온정대 유도현 유정암 모채 김쌈 덕널 웹캠 게몬네 게로워 사봉친국 이스칼란 싱 누나 빙고 송걸리 잉찬 천 이유천 리서코 모노러그 S 감성 장민차 노래방 TV 수출맨 김성태 짐샤 하시 함숙 아스튼 보라 L4X SLE 162G 철거 김성선 홍수바 테슬라이프 에이스 나승자 SP 헝 드론타고 여행 정금사 SHIT 허수와 비터 징 블루레드 장대구 미기 뛰고 독발하던 론드 이성현 나이스 NSS 박희수 투강지 부부 드론은 봤어 원벌 정준우 심시 포 치즈 지카야 대도형 초 스카이 워프 드롬 몽돌이 소소한 행동 난 우기 찬준 슈퍼제이스 개꿈지기 우벤파이오 피로앤 막걸리 광스 김윤중 신승 묵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나 명주 TV 우기 겨레림 추색 마교 관세스 형 봐봐야 김동국 그대는 낭랑 단추천 안 조모씨 DIY 브라건 김닙세 상거 헝 라바 강가딘 홍인표 박주뽕 카 IC 스토어 짱턱 TV 한창현 빅스타 화성 도깨비 얼마입시간없어 조이의 여정 이정용 심환식 리아 썬 바라바라 산티아고 사츠 탐퓨 국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꿈을 담는 카메라 석 감독 동그라미 스캣 사랑 TV 저 푸른 초원 이에 으라 차차 낚시바보 TV 주식회사 공간 창호 뷰로거 미스터 추 DS 차이 박연호 DJ 카니 남별나라 공주 왕자 MSK 오성 스튜디오 10월 정섭 쓰리코스모스 카메라 들면 깡패 괜찮니 못생긴건 육지마도로스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조립 YSYS 튜브 낀 투브 모모의 메모 어용택 리금 PN핀 미용 애정 서피셜 청주 홍인표 악떤 스토리 재시켜 알바 아직 디지 파랑 고래 새놈 왓 샘 피어 이광호 하링 엠픽 봄들이 최성 묵 서관숲 태장 감리 교회 진돌이 깨비 서큰팍 백전이 캠핑 마마 호황국 처리 반방 드론 기능 장중 뷰 광복 노트 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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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